안녕하세요 자곰이에요 지난번에는 제가 아침에 사과라는 음료를 마셨었는데요 오늘은 직접 사과를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사과만 넣고 갈면 잘 안 갈린다고 해서 요구르트도 준비했어요 그럼 바로 만들어 볼게요 직접 갈아 만든 사과 주스 원샷 도전 역시 직접 갈아서 마시니까 사과의 맛이 정말 강하네요 달콤함과 부드러움을 모두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일단은 오늘 먼저 음료는 쟈고기 준비했어요 오늘의 날씨가 가장 강한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날씨가 가장 강한 날씨였습니다 이 날씨가 가장 강한 날씨였습니다 바로 이 날씨에 입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가 가장 강한 날씨가 가장 강한 날씨였습니다 맛있다 맛은 식감이 너무 좋아요 맛은 좀 더 맛있네요 맛은 가득한 맛 맛은 진짜 정말 맛있네요 맛은 다 먹었지만 정말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먹기 좋은 맛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! 고마워 댓글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감사합니다.